다음 주 우리 증시는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시장은 종합주가 지수 기준으로 최근 상승 추세가 다소 둔화되는 가운데 연말을 앞두고 변동폭도 확대돼서 코스피 기준으로 1950에서 한 2010 정도의 밴드로 한 해를 마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당 투자하고 그 다음에 환차익 투자로 약이 되는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수는 어느 정도 상승하면서 주가를 마감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27일 같은 경우에 배당락이 이루어지는데 배당락이 어느 선에 이루어질 거냐에 따라서 연말 지과 지수 포인트가 결정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보다 큰 변수는 미국의 재정절벽을 앞두고 어떤 협상이 막판 타결되느냐가 될 것 같습니다. 백악관과 공화당 마지막으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뉴스에 1일 1일 비하는 상황이 마지막까지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별하게 연말 변수이기 때문에 기관들 투자자들이 연말 주가, 종가 관리라는 부분이 하나 맞물려져 있고 또 배당 투자가 맞물려져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증시는 일단 좋은 분위기에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2월달에는 해마다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우세하고 1월이 되면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좋은 편인데 그거를 감안한다면 12월 말에는 최근에 하락 보이콧던 중소형도들 중에서 매력 있는 종목들이 더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도 1분기까지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일단 배당락을 받고 넘어가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2013년도 장에 대한 그림이 나온 다음에 투자 결정을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